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여성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상황 관리와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인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서 가정과 사회에서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당합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